7월 15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볼더링, 톱로핑 등반과 같은 실기 교육이 주 내용이며, 교육 후에는 수료증에 교부됩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땀 흘려 운동하는 시간을 통해 체력도 증진하고, 이론 교육으로 올바른 등사 문화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발열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마스크 착용, 띄어안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이런 운동을 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에도 아주 좋고, 좋은 추억도 되고, 어떤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편 전북산학연맹은 청소년 꿀잼 등산교실, 도전 산학스포츠, 동호인 산학회 산행리더 교육인 솔선수범 산학회, 나를 찾는 활동적 장년 산행교실, 알쓸산잡 등의 산학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산학연맹의 등산교실이 장애인의 재활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 원형 전시장에서 2021년 회원전 및 공모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또 소망을 담아서 만들어주시고 전시하는 이 작품들이 47만 의정부 시민의 가슴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제26회를 맞는 회원사진전에 참여한 46명의 작가들은 자신의 혼을 짧은 순간 속에 온전히 담아 세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참가하신 작가님들의 독창적인 앵물과 높은 작품 속으로 회원전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시회를 통하여 의정부 시민들과 지역사회 인문 주민들께 큰 감동을 받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작품들과 함께 매년 의정부에서 시행되는 회롱 전국사진 공모전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해 볼거리를 더한 가운데 물수리의 먹이 사냥 순간을 놓치지 않고 프레임에 담은 서성진 작가의 작품 삶의 현장은 이번 공모전 금상을 수상하며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품들이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전시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작품들을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진으로 우리 주변 생활 환경을 알리고 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다시 긴장해야 하는 시간. 사진 작가들이 인고의 시간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관람객에게 많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